지금부터 퀴즈 문제를 어떻게 음성으로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져올 파일은 원래 녹음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어가 이 부분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녹음된 것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는 에디트에서 카피 그리고 새 창을 열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스트를 해볼까요? 자 페이스드 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학생들에게 받아적기를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유닛 19 받아적으세요 하고 웨더 그리고 멈춰줘야 되겠죠. 일정한 시간을 그런데 이거 그렇다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게 20문제를 내면 20번을 멈춰서 시간을 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클릭하여 카피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커를 엔드에 놓고 끝에 놓고 M자를 눌러서 마커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사를 또 하나 해주십시오. 자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뭐가 되어있죠? 네 이 뒷부분에 아시다시피 또 두 번이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대략 한 학생이 단어를 받아적을 때는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10초의 공간을 이 사이에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초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하죠? 네 10초라는 것은 상당히 알기 힘듭니다. 그걸 하고 싶으면 10초를 만들고 싶으면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빈 공간에 녹음을 합니다. 그럼 여기 시간이 지나죠? 네 시간이 10초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초가 되는 순간에 이렇게 멈추면요. 실제로 거의 10초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잡음이 들어있으니까 잡음을 없애려면 여기에서 이걸 납작하게 눌러주시면 잡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잡음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커도 없애주시고요. 그러면 깨끗한 상태로 녹음이 돼요. 그러면 이걸 키워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10초가 될 거냐 그런데 10초가 넘어가죠. 그럼 여기가 10초인 것 같아요. 그러면 10초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커서에 있는 부분이 10.016이네요. 그러니까 10초가 되네요. 자 그럼 이 파일이 이게 뭐냐면 10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요 내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이거는 10초짜리다. 그래서 맨 앞에 띄게 하려면 느낌표를 맨 앞에 넣고요. 10초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이것을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앞에서부터 하지 마시고요. 뒤에부터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V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V 컨트롤 V 커서를 이동해서 좀 더 키워서도 컨트롤 V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컨트롤 V를 눌러주셔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중간에다 하셔야지 만약에 이걸 너무 가까이 한다거나 뒤쪽으로 하면 이 작은 소리들이 같이 잘라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이낸스 할 때 이런 발음들은 끝까지 길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꼭 중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들어볼까요? 유닛 나이틴 웨더 웨더 그럼 학생은 받아줬고 그 뜻을 옆에다 쓰는데 대략 10초 정도 걸리니까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내놓고서 그냥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쉬면 되는 거죠. 바라멘터 그러면 이게 쉬운 방법이지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멈췄다 섰다 멈춰서 섰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불편하죠.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한 번 더 늘려주세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유닛 나이틴 유닛 나이틴 그랬으면 사실은 유닛 나이틴 이거를 두 번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웨더 이 단어부터는 두 번 반복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커스를 이것을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저 여기까지 옮겨주고 여기를 뒷부분을 두 번 클릭해주면 복제가 돼요. 그리고 복제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마우스를 돌려서 크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요 여기가 복제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copy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를 하면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요. 끼어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두 번 반복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때는 특별하게 편집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랬냐면 에디트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커스를 놓고 근데 여기서 너무 가까이 붙어도 안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됩니다. 자 놓고 특별하게 붙여주기 때문에 에디트 페이스트 스페셜로 갑니다. 페이스트 스페셜에 가셔서 크로스 페이드가 있고 믹스가 있는데 이때는 믹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믹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믹스를 해주시고요. 똑같은 크기로 들려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 weather weather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때 소스와 destination을 똑같이 100% 라고 되어있죠. 10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100으로 맞춰주고 여기에서 OK를 해줍니다. 자 OK를 해주면 그러면 나오는 걸 한번 잘 봐보십시오. 자 시험을 본다고 가정할 경우에 보세요. weather 두 번 들려주죠. 그럼 학생은 두 번 듣는 효과가 있죠. 세 번 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 만들면 됩니다.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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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세 번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위치 이 위치에서 똑같이 정해서 여기다가 edit paste special에 가셔서 mix 해서 소스도 100으로 하고 destination도 100으로 해서 OK를 해줍니다. 그러면 세 번 반복된 것처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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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너무 많이 들려주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정도는 적절한 것 같아요.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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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걸 한 번 두 번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취소는 당연히 undo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undo Ctrl Z를 눌러주시면 undo undo가 되죠. 자 그러면 두 번만 남겨놨네요. 그리고 이거를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퀴즈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시험 보고 나서 뭐냐면 학생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빨리요. 네 그럴 땐요. 이거를 카피해서 맨 뒤에 가서 이 부분에다가 복사해 놓으면요.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빠르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한 번 빠르게 들려줄게요.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죠? 이것이 여러분께서 음성으로 학생들에게 받아 적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퀴즈 음성 파일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 퀴즈 자 이때도 변함없이 조심해야 될 것은 템플릿에 가셔서 템플릿이 항상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64 면은요. 소리가 아주 나쁩니다. 마찬가지로 네어 CD도 나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음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CD 퀄러티 오디오 128 CD 퀄러티 오디오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CD 음질이 됩니다. 물론 그 이상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은 별로 학생들이 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고로 압축량을 생각해서 CD 퀄러티 오디오로 꼭 해주시면요. 디스크립션에 44100 헤르츠 16비트 스트레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원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 오디오 기준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해보면 MP3 파일로 저장되죠. 자 이것으로 퀴즈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